20대였습니다. 여성이 참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기록을 좀 남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미국 성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빚을 지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미국 성교사들 또 미국의 기독교인들 도움을 많이 받았죠. 굉장히 감동적으로 쓴 책이니까 여러분께서 여유가 좀 있으시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여름에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걸어온 길 뿐만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대부분 주요인물들이 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던 당시에 이런 미국 성교사들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거하고 함께 제가 애리조나 답사기 단순한 여행수가 아니고 여행기 행식을 빌렸지만 미국의 남서부주의 아주 독특한 애리조나 주의 여러 곳을 이렇게 탐방한 그런 기록물들을 정리한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일단 일부를 정리하고 정리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오늘 다섯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의로 사퇴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의로 현장에는 지금 상당히 이렇게 조금 위급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시청자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들리는 의로 현장의 실상을 한번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남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의대생들입니다. 사병 입대를 지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대생 연차마다 여학생들만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의학전문대학 제도 이후에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이미 군필한 상태에서 입학했기 때문에 군의관과 공보위 요원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몇 년 후가 되면 지금 군의관 요원을 별도로 모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의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됐을 때는 많은 수가 군을 피라고 아마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왔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의관이나 공보원 요원 부족이 아마 그런 요인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큰 모양입니다. 의대생들 연간 2천 명 총 1만 명을 정원해놓고 5년 후에 다시 지금처럼 연 3,300명 정도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미 교수진과 학생과 여러 가지 의대 교육에 필요한 부대 시설과 부대 비용 증가를 시켜놨다면 고정비가 투입된 거지 않습니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한국의 인구는 기하급수주로 줄어드는데 의사만 매년 5천 명씩 배출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늘어난 의사를 국민들이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보료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의 큰 재앙 같은 도전은 바로 인구 구성비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고령화와 저출산. 저출산 문제는 그냥 쓰나미처럼 한국 사회 전부의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기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화 그다음에 펜션 모든 데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런 부동산 입지만 여러분들 탐방해 내보낸 부정을 보시게 되면 그분들은 다른 부분을 강조하지만 저 눈에는 저출산 쓰나미로 보이거든요. 전부가 다 바뀌는 겁니다. 엄청난 사회가 격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장기화되고 백약을 쓰더라도 이런들 저출산을 역주행시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매년 한국에 의사가 5천명이 나오는 겁니다. 5천명이 나오면 이제 의료서비스는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니까 의료서비스 그만큼 이런 국민들이 지출을 해야겠죠. 그거 어떻게 먹여 살릴 겁니까? 아주 이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연 5천명 의사를 배출해 가지고 전국민의 의사화가 되긴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한 산수인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파스블린처럼 지금도 남아 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수 부족 문제가 아니고 의사의 배치 문제 진로과목에 대한 배치 문제인데 그거를 오판을 해 가지고 이 야단을 만들어낸 겁니다. 문제는 판사들입니다. 이 내용은 의료소송 급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의료소송 배상 판결 금액이 10수억 원씩 부풀려서 필수 의료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평균 판결이 5억의 소송 시달리는 기간이 4, 5년입니다. 소송 걸려있는 것이 서너 개 되는 분도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필수 의료 교수님들도 한두 개씩 소송이 걸려있는 게 다반사입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이네요. 여러분 판사들은 의료소송을 줄여야 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겁니다. 동기가. 변호사들은 소송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센티브가 없는 겁니다. 환자나 환자 가족들은 소송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판사 금사 변호사 환자 환자 가족들이 모두 의료소송을 더해야 될 강한 동기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대타결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수술하는 의사가 없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경제학은 인센티브 매트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환자 환자 가족 모두가 다 뭡니까 소송을 많이 하고 의료소송에 대한 여러분들 배상액수를 높여야 될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다들 뜯어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인 겁니다. 필수 의료과 여러분들 그 의사들을 약탈해야 될 동기를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판사 검사 병호사 환자 환자 가족들이 떡달처럼 여러분들 달라들어가 이러면 다 뜯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과 가는 젊은 의사들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제가 논평에 좀 경제학적 지식을 여러분한테 한 겁니다. 이걸 지울 수가 없다 이야기다. 사회적으로 특례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의료소송을 제안하는 쪽으로 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으면 결국은 외과 의사가 없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민간 보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외국 가서 치료받고 아닌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공공의료원 가가지고 치료받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딱 돌아가는 겁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그냥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모두가 의료소송 권하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현진근 소설가처럼 내 술 권하는 사회처럼 의료소송 권하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아는 게 없으니까 밑에서 그럴 듯한 헛소리를 해도 알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면서 일을 시켜놨으니 부하가 헛소리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을 벌려버리으니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습니다. 위 사람이 모르면 밑에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회장이 잘 모르거나 사장이 잘 모르면 밑에 여러분들의 부사장이나 임원들이 본인 이익에 맞게끔 사장이나 회장을 몰고 가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잘 모르신 겁니다. 처음에 지금은 좀 잘 알게 된지 모르겠지만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모르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 겁니다. 의료업계를 근본적으로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만든 계획서로는 한해 의과대학생들이 2천 명 충원하는 근거를 제대로 만들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의대 정원자들 다음으로 최고 실력자들 뽑아 의료계와 가충원으로 인력을 낭비한 것입니다. 여기에다 출산율 저하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고급 산업인력을 더욱 부족하게 만드는 짓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쓸데없는 인력 낭비로 한국의 과학기술 생산인력의 고급화를 떨어뜨려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말아먹는 짓이란 걸 모르니 제대로 고민도 없이 이 일을 저지르는 무모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 국가를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공개에서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오지만 어마어마하게 초토화시킬 겁니다. 한국의 여러분들 의사가 아주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늘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교역국가다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개월의 뗄감을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모든 이런 정책의 우선유예 1번이 교역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전부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개월이 아주 춥습니다. 개월의 뗄감을 사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걸 한국인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쌀농 사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세브란스 의대가 이런 100개가 생겨도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더 나은 전기차를 만들고 그렇게야 돌아갈 수 있는 사회인 겁니다. 인프시에서야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5천 등까지 전부가 다 뭐죠 의과대학을 가는데 누가 여러분들 가가지고 연구개발 할 겁니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탄하는 것이 한국 교육의 엉망진창이었는지 소위 이야기해서 논리적 사고가 전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들었던 한 친구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 친구가 뉴저지에 살았는데 지하실에 계속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옮긴 집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방법을 못 찾았는데 한 미국인 동료가 여러분들 혹시 그 집 주변에 나무 이렇게 잘른 거 아니야 나무가 물을 여러분들 흡수를 못하니까 그 친구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이야 교육이 달랐던 것 같다 이야기죠. 그런 사고를 자기는 할 수 없었는데 너무나 쉽게 논리적으로 그 양반이 금세 생각해 본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뭔가 주변의 환경이 바뀌었을 건데 그거는 물을 빨아들이는 식물이 없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딱 제안하는 겁니다. 의료계의 인력을 다 뽑아가게 되면 이공대가 고사한다는 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박민수 차관 머리도 생각이 없고 조기용 장관 머리도 생각이 없고 심지어 윤 대통령 머리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최고의 검자 엘리트 생각이고 행정고시 통과한 여러분들 행정관료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라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나라의 수준이라는 것이 1등부터 5천등을 다 여러분들 의료계 내수산업이 다 뽑아가는 나라에서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전부가 다 제정진들이 아닌 겁니다. 석유 팔아서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아야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숫가를 책정해놓고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다 잘못되면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나라에서 의사를 왜 하냐 그런데 의과대학 목표 초딩방도 있다면서 맛이 간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원가라도 보전이란 것은 성모병원의 한 교수님이 국민의힘의 한재학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태에 대한 토론회에 오셔가지고 내가 외과의사인데 심평원이 그래도 원가는 보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자가 수술받을 때 수술받는 환자 위에 이런 덮는 수술포 그거 왜 비용 처리 안 해 줍니까 주사반을 왜 이런 비용 처리 안 해 줍니까 수술장갑 왜 비용 처리 안 해 줍니까 그냥 이런 뚱 쳐가지고 그건 수술비용이 다 들어 있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성모병원의 신경외과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내가 마음이 저리는지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완전히 조선이구나 조선 항목을 다 따져가 여러분들 합당한 원가라도 다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의로운 난리에도 말 한마디 없는 사람들이 뭐 정치 지도자라고요 윤 대통령이 삽질해서 국민이 죽어 나가면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윤 대통령이 알아서 골로 가라고 그마저 박수치고 입을 다물고 보고 가만 있습니다. 정말 가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애초부터 그들의 머릿속에는 국민이 없는 겁니다. 어쩌냐 이 나라 머리가 있고 양심이 있었으면 선거 공정성 문제에 그렇게 이름들을 민초들이 외칠 때 누구와 나스가 이름들을 해결할 내가 좀 해결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생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 안 하니까 본인의 이름들 아니하고 입신 출세만 생각하니까 이제 고생 지옥문이 열려 가지고 고생할 때 되면 그때 아차하겠지만 그때는 끝난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진압당할 겁니다. 몇 주 내로 어떻게 이름들 일어서겠습니까 검찰하고 이러면 경찰이 다 달라들어가면 뭡니까 다 시위대에 뭡니까 잡아 집어넣으면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의로사태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정관리하고 야 저렇게 하다 니 가라 더 가라 더 가라 그냥 확실히 골로 가라 확실히 골로 가라 이렇게 표정관리하고 있고 국힘당은 여러분들 뭡니까 입팍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축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가지만 특히 사람들의 수준은 생각보다 낮다는 말에 한 이제 회사 생활하시다가 자영업을 하셔서 나오신 분이 돈 벌기가 참 어렵고 회사 생활은 천국이었고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민감하고 수준이 좀 낮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한국인들이 이 시대도 그토록 선전선동에 잘 놀아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뭐 하나 이룬 게 없지 않습니까 부산 엑스포도 그렇고 젠브리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그냥 이번에 뭐 이거 가지고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 한 분이 의로 문제를 좀 잘 아시는데 가설입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0년 아니면 빠레베 10년 안쪽으로 사보험 사보험 의료시장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때는 보험의 능력치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술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조금 아프면 바로 의사를 만날 수 있고 큰 병이 나더라도 바로 수술 일정을 잡고 의사를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위암이 걸렸는데 내 사보험이 위암을 커버해주고 또 실력 있는 의사를 커버해주는 보험이 아니라면 그냥 내 보험으로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나 실력 없는 의사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시간은 4개월 6개월 이상 걸릴 테니까 그게 바로 의로 민영하라는 겁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그것을 직접 겪어야 아 의사 늘린다고 의사가 엿대는 게 아니냐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국민들입니다. 요즘 다시 느끼는데 이 나라 국민들의 배 아파리즘 같이 못 살게 하는 게 낫지 나보다 잘 날고 잘 사는 꼴은 무조건 못 보는 그 무함의 치가 떨립니다. 이 나라에 죽어라 일하고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됩니까? 요새 느끼는데 어릴 적에 국민의 4대 의무라고 외우고 배웠던 것 중에 납세의 의무가 이토록 치 떨리게 원통한 의미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좀 그렇습니다. 생각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생 챙긴다고 토형시장 등에 갔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민영화라는 것이 그렇게 보험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이 달라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안 없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의료 사태 여러분 이 상급종합병원의 의사분들이 몸을 갈아 넣은 겁니다. 지금까지 어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통계를 제가 뺐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낮은 숫가, 저렴한 기름들,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온 겁니다. 거기에 상급종합병원들의 시생과 헌신이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사분들이 많은 병상과 의사를 담당했고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한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젊은 의사들인 전공의들이 저임금과 고강도의 여러분들 노동을 유지해가지고 한국 의료체계를 지탱해 온 겁니다. 이제 그거를 그냥 싹 무시하고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을 했으니까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의들 입에서 우리가 광급 노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노예처럼 부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를 그 중요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면 이번 의료 사태를 저질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볼 때 본질과 핵심을 착하게 괴뚫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항상 삽질을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주도한 이 삽질 의료 삽질이라는 것은 결국 뭉갤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깨어있는 소수 사람들이 외치했기 때문에 완전히 까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료는 이해 당사들의 범위가 너무 넓고 그리고 피해 액수가 너무 커지는 겁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야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2천명만 빼고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하겠다. 그렇게 다급한 겁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통계가. 여러분 이 코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1개당 고용된 의사 수가 엄청나게 적은 겁니다. 미국이 56.58명을 고용하고 있고 영국이 79.26명을 고용하고 스위스가 107명을 고용하고 있고 스페인이 150명 슬로바키아가 140명입니다. 한국이 무려 16명을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적은 그러니까 이 테이블 하나만 보더라 이런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숫가가 낮기 때문에 한국의 병원이 정식 의사를 고용하기야 힘든 겁니다. 정식 의사를 최소한으로 고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임금인 전공의를 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의사 수만 적은 것이 아니라 간호사 수도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 의료 시스템이 지탱이 되어 온 겁니다. 그게 지금 와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와해되냐. 그 의사의 부족분을 전공의들이 채웠는데 전공의들이 전부가 다 깨어놔버린 겁니다. 아 내가 노예였구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어뢰이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다 깨우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청사에 남을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왜 젊은 의사들로 하여금 지금 젊은 의사들 1만 3천 명의 젊은 전공의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 올 모든 젊은 의사들에게 절대로 필수 의료를 해서 안 된다. 절대로 희생해서 안 된다. 절대로 뭡니까 헌신해서 안 된다는 그냥 가르쳐줘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의사를 고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규직을. 여러분 이 통계가 병원당 고용된 의사수는 충격적이라 할 만큼 적습니다. 분석대사 국가 전체 평균은 90.93 몇 명입니다. 병원 1개당 의사 9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병원 1개당 16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위 국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인원이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게 보유하는 국가도 32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들은 고용된 의사수를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이 고강도의 업무 상태에 놓여 있음을 뜻합니다. 수련 병원들의 경우에는 낮은 임금의 고강도의 노동 상태에 있는 전공의들이 고용된 의사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 이걸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알 겁니다. 대통령이 모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깨뜻지 못하게 되면 그냥 밑에 사람들은 어리꽝된 역할을 하다가 그냥 이용당하고 팽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테이블에 더해 가지고 하나 테이블이 더 여러분들 또 중요합니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1인당 담당 병상수 미국은 2.67 영국은 1.07 스위스는 1.30 스페인은 1.20 이스라엘은 1.34 아일랜드는 1.03 독일은 3.09 핀란드는 1.41 한국은 얼마입니까 의사 한 명이 9.96개 병상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큽니다. 2등이 그다음에 여러분들 폴란드 4.87입니다. 폴란드하고 여러분 우리하고 1인당 gdp가 여러분들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폴란드보다 여러분들 절반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부려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1인당 담당 병상수가 아주 많습니다. 분석 대상 국가 전체 평균이 1인당 의사 1인당 2.18개의 병상을 담당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9.96개의 병상을 의사 한 명이 담당합니다. 한국의사는 약 4.5배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표현을 말하자면 의사들이 몸을 갈아 넣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이번 사태 이런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냥 테이블 하나 테이블 둘 테이블 하나 테이블 둘 설명 하나 설명 둘 설명 둘 설명 하나 설명 둘 이 두 가지 마음이 설명이 다 끝납니다. 숫가가 낮아 가지고 그냥 젊은 전공의들 부려먹고 그다음에 고용된 의사 수를 어마어마하게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과의사 대학계에 계시던 외과의사분이 밤 10시 11시에도 여러분들 수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도표만으로도 한국인들이 낮은 숫가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의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한국인들이 무작정 돌팔미를 던지는 대열에 들어선 것은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배반한 이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수준의 보조를 맞출 정도로 병원마다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탐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원가를 보존할 수 없는 낮은 숫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필수 의료가는 낮은 숫가에다 의료소송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동기가 중요하다는 경제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칙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센티브는 가격과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원가 이하의 가격 동기가 수십 년간 계속되면 어떤 산업이라도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의사들을 건박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두둔하자 이런 게 아니고 매사를 정직하게 봐야 그래야 여러분들 정직한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정직한 정책이 나와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의료 사태 의정 갈등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요한 그런 자료 두 개를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 한 분께서 남긴 글을 한번 보시죠. 이제 정부가 계속 고집하겠다는 것이 명확해지니까 전 정부 혁신의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 증가를 왕중왕전 후보로 꼽았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찾아볼 수 없었던 좋은 의료를 그렇지만 그 의료 뒤에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유지되기는 힘든 제도였습니다. 전 세계 찾아볼 수 없을 속도로 폐허로 만들어 놓은 정부입니다. 지금은 말이 안 나오도록 털어막고 있지만 곧 수많은 문제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선거 공정성의 훼손 문제는 깨어있는 소수분들이 외쳤던 겁니다. 그거는 그냥 뭉개인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뭉갠다고 해서 뭉개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선이 너무 넓습니다. 전선이 싸워야 될 윤 정부와 싸워야 될 전선이 너무 넓은 겁니다. 거기다가 피해가 너무 큽니다. 죽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뭉개고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아래 사람들이 다 알아서 잘하니까 조기에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학수 고대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넋듣고 일단 의대생들이 문제입니다. 의대생들은 딸린 가족도 없고 그리고 꼰대들이 거짓말을 다 봤으니까 우리가 승리하리라 그렇게 확신할 겁니다. 문제가 커질 만큼 커져서 터진 겁니다. 의료수가 이렇게 낮게 억눌러 가지고 언젠가 터졌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전체 바가지를 윤 대통령이 지신 겁니다. 의사들은 사명감 때문에 거저 하던 일만 하고 정부가 때리면 맞기만 했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미리 싸워서 제자리를 찾았어야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수님과 선배들이 젊은 의사들의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의사들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과거 의사들의 희생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듯 합니다. 의사들 힘든 만큼 대접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조금이나마 빚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전했거든요. 오늘 이분이 아마 의사실 겁니다. 브리핑하는 복지부 관료들의 사나운 눈빛을 보셨습니까? 특히 박민수 차관이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험한 말을 많이 늘어놓았죠. 그리고 나는 박민수 차관을 보면서 엘리트 의식이 가득 찬 친구구나 같은 걸 했고 그다음에 평생 슈퍼갑으로 살아왔구나. 보건복지부 실장 국장 장관 과장을 지냈으니까 대형종합병원 여러분들 병원장들 슬슬 기었을 거 아닙니까? 아주 전형적인 엘리트 관료의 모습을 박민수 차관에서 봤고 그래도 조기용 장관은 예산통이니까 뭘 잘 모르니까 본인이 뭐라고 떠드는데 뭐 그냥 그렇게 확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박민수 차관의 처음이 여러분들 진압군으로 나섰을 때 그때 이런 눈빛 형형한 눈빛입니다. 저는 그때 뭘 받는 거 하니까 저 사람이 조선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국민들을 보호하거나 대접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국민들은 제압하거나 탄압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저 사람이 조선사람이구나 조선관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오늘 한 분이 일깨워주는 겁니다. 브리핑하는 복지부 관료들의 사나운 눈빛을 보셨습니까? 2월 6일 발표할 때부터 박민수 차관의 눈빛은 어땐인지 느껴셨습니까? 이후에 언론에 나와 조롱하는 눈빛 말투를 보며 섬뜩함이만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의료가 망가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집단입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의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망가지는 나라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이분이 아마 의사실 겁니다. 화양연하 3을 쓰시는 분이 특히 저는 박민수 차관을 기억하거든요. 야 저 양반 저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눈빛인 거죠. 말투 진압하겠다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나라가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평생관료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의사들이 박민수부터 나가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자 이제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인데 지금 이제 만 3천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7천 명이 사직 처리가 됐고 5천 명은 사직 처리가 안 된 거니까 그럼 그거를 4로 나누게 되면 한 3천 명 정도가 되죠 매년 그러니까 전공의를 마치고 전문의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분들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통과한다면 매년 3천 명의 전문의가 배출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전문의가 1년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2025년 또의 3천 명 정도가 전문의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300에서 한 400명 정도 나올 듯 합니다. 10분의 1이 나오는 거죠. 2026년에는 400에서 500명 정도 전문의가 배출이 될 겁니다. 2027년에는 400명에서 500명 2028년에는 500명, 600명 2029년에는 100명에서 200명 한 4년 정도 25, 26, 27, 28, 29 인턴까지 합치게 되면 그리고 2030년 수백 명성 그 다음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4년에서 6년 사이에는 10분의 1 정도 공급이 되는 겁니다. 전문의가 잘 아시는 분 같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해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의로대단의 첫 단추 이게 이제 2천 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2천 명이 거기서 모든 종류의 비극이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2천 명이 거의 뭐죠 성력화된 거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가 윤정부의 2천 명 고수입니다. 그리고 전공이들하고 여러분들 의대생들은 까부셔야 될 것이 2천 명 고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2천 명이 왜 음틀이냐 왜 사기냐 왜 거짓말이냐는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근거 없이 뭐 하늘의 점지를 받았는지 아니면 점쟁일 도움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2천 명을 두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운영하는 공대일리신문에 어제 저녁에 글을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아 의료 시스템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근거 없는 정원정책의 문제점이 낱낱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들어 우기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필수의료인력 지방의료인력 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다는 윤정부 정책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의료 문제는 의사수의 부정문제가 아니라 의사수의 배치문제 의료자원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야 되면 수량 부족이 아니라 엘로케이션 배치문제라는 겁니다. 실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은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무리한 정책 추진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공정에 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공대일리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보시죠. 어쩌면 저렇게 거짓이 탈로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밀어붙일 수 있을까 참으로 기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젊은 전공이나 의대생들을 전혀 설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공이 복귀를 위해 앞으로 수십 분의 재모집을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학사 운용 원칙을 선심 쓰듯이 만들어서 발표하더라도 의과대학생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유는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이들은 의대생들은 오랫동안 과학 사이언스를 공부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참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참으로 그리고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과 참과 거짓 그리고 사실과 비사실을 명료하게 구별시켜주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이 참과 거짓 사실과 비사실을 명료하게 구분해서 가르켜 주는 것이 과학이라는 겁니다. 나이든 관료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은 본인들이 특계라고 생각하는 것을 베풀면 젊은 세대들이 네 고맙습니다라고 받아들일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평생 동안 어를 입장에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의대생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박살이 날 때까지 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공의들은 오랫동안 과학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혜를 베풀어서 이런 걸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한국 의료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낮은 숙과 의료 소송 등의 요인으로 필수 의료가나 지방 의료의 의사들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필수 의료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 전문의를 취득하고서도 그 분야에 종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즉 의사 자원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의사 자원의 배치 배분 문제입니다. 사회과학 가운데서도 경제학은 자원 배분 리소스 엘로케이션의 문제를 다룹니다. 한국 의료 문제의 핵심이 바로 자원 배분 문제입니다. 자원 배분을 여러분들 움직이는 것이 바로 뭔가 아닌가 숙과입니다. 숙과. 가격. 가격이 왜곡돼 있으니까 다 떠나버린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제가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경외과 분야도 전문의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신경외과 안 하는 겁니다. 왜 의료 소송 문제가 있고 숙과가 낮으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의료계획은 자원 배분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처방 자체가 엉트리인 셈입니다. 따라서 윤 정부가 계속해서 의대 정원 증가란 원한 고수라는 악수를 두면들수록 병원 경력난의 심화 수련체계 붕괴 의료시스템의 와이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피해가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맷자 안 되거든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한번 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공병호 tv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항상 get to the point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거를 보면 뭡니까 그 뒤에 복잡한 소음들 다 제거하고 명료한 사유체계와 정확한 판단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글을 자주 바쁜 와중에 남기시는 의사 외과의사분이신데 이게 이제 피닉스죠 피닉스 영원한 불사주 저는 유방외과 전문입니다. 유방암 수술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보통 유방암 수술을 받으면 유방암이 있는 쪽 팔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책에도 그 신경을 자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신경을 살립니다. 그래서 팔에 신경이 살아서 남은 인생의 질이 확실히 좋게 됩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수술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수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수술의사에서 삶을 끝내고 싶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더 경제활동도 하고 싶어서 사는 것일 뿐이고 이 나라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한 수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너무 과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이 유방암 수술하시는 분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의료개혁이라는 것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 희생정신, 헌신, 사명감 이런 것을 많이 훼손시킨 겁니다. 그거는 통계에 안 잡힐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세대 전체 다 영향을 미친 겁니다. 지금 현직에 계신 분만 아니고 앞으로 진로에 임하게 될 젊은 의사들에게 전부 다 영향을 미친 겁니다. 아주 빼앗은 말씀을 유방암 전문 외과의사분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부정선거와 의료 대란을 이야기하는 유튜브들이 거의 없는데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시네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걸 안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두 가지 다 부담이 되는 주제니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숫가와 의료비용은 체계체제 수준이면서 최고 수준의 의료수필스를 기대하고 OECD 의료를 논하는 이기적이고도 염치 없는 사람들이 국민이란 대중 속에 숨어서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 진료와 치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는 그냥 쿵핍과 공포성 환경 속에 밀어넣고 박수치면서 강제와 희생을 강조하는 지옥같은 세상에 의사가 아니라 그 어떤 인간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못 가진 것이 사실을 잘 몰랐으니까 아마 그럴 일도 많을 겁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약탈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제도 자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의료보험 제도가 생긴 순간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했으면 의료비 지출을 좀 더 합리화하고 불필요한데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고 그래서 좀 더 나았겠죠. 이분이 아마 의사분 같으신데 한국의 의료는 빵리다매입니다. 숫가가 낮으니까 양을 높인 겁니다. 진로의 수를 연국은 의사가 공무원이라 의사 수를 늘리라고 시위를 합니다. 한 시간에 한 명 진로하면 8명만 봅니다. 하루에 8명 한 시간에 1명 그리스는 하루에 1명 2명 진로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의사가 공무원이니까 공공보건이라는 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루에 1명 보는 8명 보는 겁니다. 영국은 그리스는 하루에 1, 2명 보는 겁니다. 수수료가 한정없이 지르면 더 길어지겠죠. 대기시간에 3분 진로는 우리나라 K의료를 세계 최초로 만든 겁니다. 명인은 걸어들어온 순간 바로 압니다. 3분도 여러분들 3분이 뭐가 문제입니까 진로 차트나 이런 거 보면 그대로 그냥 답이 나올 건데 처음부터 모르면 30분 1시간 진로한다 치더라도 결국 모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모릅니다. 병원에 계신 분 같네요. 차트 보고 환자 보고 이야기 들어보면 그대로 나오겠죠. 진로가. 케이스 스타디가 머릿속에 다 있습니까 이비인후과 여러분들 진로 받으면 그냥 의사 선생님이 진로 차트 보고 정신을 이야기 하고 그다음 환자 여러분들 보면 환부 여러분들 관찰하게 되면 답이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케이스 스타디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3분 안 보고 30분 보려면 의료 서비스를 10배도 내든지 이런 차례는 이제 앞으로 유지되기가 힘들 겁니다. 의료 문제를 아마 유튜브들이 보통 다루기가 힘든 것이 지식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다 해야 되니까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훈련을 잘 안 받았으니까 그런 것도 아주 클 겁니다. 의료 전문가가 아닌데 의료를 이야기할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도 체계적인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급한 겁니다. 원래 이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다급한 거죠. 의대 정원 백지아 빼고 다 수용하겠다. 한득수 총리께서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심으로 빼고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초조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극존칭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한득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극존칭 이야기를 계속 가끔 가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제 성정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덕수야 덕수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윤석열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의견이 다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판단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방송하면서 박민수 차관이 이렇게 했다 해야지 박민수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공적인 방송에서 극존칭을 쓰는 것이 문제가 그럼 뭐라고 해야 될 겁니까 그럼 조기용이 이렇게 할 겁니까 조기용 장관이 직책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제가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하는 주장이나 정책을 반대하는 거지 이분이 미워서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경어를 써야 그래야 이러면 그 사람을 또 존중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 그런 거지 그거를 뭐 다른 사람들이 세상 가는 방향대로 하대하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이죠 얼마나 여러분들 조급했으면 의대 정원 백제야 빼고 전부 다 들어주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대 정원 백제야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을 모두 다 수용한다면 돌아오라 7일 오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대응 준항 재난 안정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비판을 무릅쓰면서도 정부는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유연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환자곁으로 돌아오고 환자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연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명령처리와 수련특례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평평한 여러분들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한덕수 총리는 전공의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우리를 믿고 돌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시네요 전공의 공백에 따른 당직 의사 부족 문제 진로지원 간호사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 병원의 재정악화 등 의료연장이 힘든 부분을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해 나가겠다 굉장히 급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기에 뭐 지금 대형 대학병원들은 저희들이 추계한 바에 따르면 의사 인력의 실질적으로 시간 중심으로 계산해보게 되면 56%에 80% 정도가 빠진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 파업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이 의견이 젊은 의사들이 많은 분은 신문에 실렸습니다 하단에 이런 보게 되면 그게 이 사태의 본질인데 2000명이 그걸 빼면 어떻게 저희들이 돌아갑니까 연 2000명씩 정원 의대정원 5000명이라고요 5000명이 되는 겁니다 기존 정원 3300 2000명 5300 2000명을 그대로 유지하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연 여러분들 의사를 5000명 배출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원점에 제 논의 아니면 돌아가지 않겠다는데 뭐를 가지고 그렇게 설득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젊은 의사들 이야기입니다 북한 핵무기만 빼고 나머지 다 대화하자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을 빼고 정부가 하나한 대로 지금 다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명 의과대학 정원을 고수한다면서 돌아오라 입장을 바꾸어 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정원 빼고 다 수용하겠다 원점 제 논의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어떻든 간에 하반기 전공의를 9일부터 다시 8월 9일부터 추가 모집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제 정부가 의례적으로 전공의들이 적극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전공의 1년차는 14일까지 인턴이 2, 3년 2, 4년차는 인턴 전공이 2, 4년차는 16일까지 이렇게 이제 보건복지부가 하면서 보건복지부 이게 이제 제3인자 같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실 정윤순 실장 복귀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가 있다면 이번 추가 모집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들이 읽었을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8월 10일이 되면 또 일주일 지나서 추가 모집할 것 같네요 전공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대생들은 2학기도 휴학이 하겠다 예과 1학년생이 가장 강경하다 집단 휴학 불가피한 겁니다 A의 의과대학 예과 1학년생이 99% 2학기도 휴학하겠습니다 이대로면 내년 또해 77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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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에 따르면 의대생들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키셨는데 A의 의대 예과 1학년은 99%가 복귀 반대 B의대 예과 1학년은 67% 휴학 휴학할 의사가 없다는 사람이 33% 정부는 의과대학생들이 제출한 1학기 휴학기를 성인하지 못하도록 했고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의대생들은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다른 건 어떻게 좀 해볼 도리가 있는데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거의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의대생이나 전공의들 같은데 이런 말 나오니까 의사들을 비난하거나 이기적이라거나 용접 배우라거나 이런 소리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프기를 바랍니다 아파 봐야 의사 선생들의 의미와 진심을 알 것이고 국가위를 이따위로 몰아간 윤 대통령을 비난할 것입니다 이렇게 썬소리를 그렇게 했네요 정부는 의료계약에서 폭망으로 진행되는데 의료혁신이라고 지금 자자찬 중입니다 2천 명의 과학적 근거도 없이 권력으로 의료를 탄압하는 윤 정권이 개탄스럽습니다 불편하시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뭐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은 좀 거칠지만 근거가 없는 거니까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우기니까 이 정부는 이래도 의대 정원이 의료계획이라고 지금 부러짓고 있습니다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열풍을 맞을 것입니다 77명 찬성 34명 반대 역풍이 없기를 바랍니다 역풍이 없기를 바라는데 세상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에 기회가 있었는데 수습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건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마는 신평원이 1360억짜리 연수원을 평창에 짓는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저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의료 환경이 박살난 상황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데 의료원 빌리가 좀 쓰면 되지 뭐 연수원을 또 왜 짓습니까 참 다들 하긴 요즘 밤마다 신평원의 아름다운 광고를 보면 저절로 건강해질 것 같은 행복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 광고도 하는 모양이네요 광고해야 또 이런 우호적인 기사를 실어줄 거니까 OECD 자료로 선동하면서 뇌피셜을 과학이라고 우기더니 이런 객관적인 자료는 못 본 적하고 그저 의사 욕하기 바쁩니다 정부 수존도 문제지만 국민들 수준도 처참합니다 한국에 병상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제 비교에 비하면은 그런데 그 병상수에다 또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되니까 수도권의 6천 병상을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것이 의사는 철로 만든 기계인 줄 압니다 같은 인간이고 단지 의학이란 분야의 전문가들 뿐인데 적정한 비용을 주지 않고 싸게 부려 먹으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결국 사람들의 끝없는 이기심이 이 사태의 근본입니다 비단 의로만이 아니라 만사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 자료는 한국의 의사 수가 턱없이 작다는 병원이 고용하고 있는 의사 수가 턱없이 작다는 숫가가 낮으니까 정규직을 고용하는 게 작다는 이야기죠 지금 보험 숫가로는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oecd를 따라 잡으려면 어림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oecd 필요 없을 땐 침묵 이것이 통계 사용의 선택적 오류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윤 대통령은 지금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을 겁니다 엄청난 일에 그냥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본인이 정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상황을 그러니까 윗사람이 잘 모르면은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상급 병원 의사들이 부끄러워야 될 통계입니다 이런 근로조건을 받아들이고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있으니 부끄러운 선배들입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 1인당 병상 담당 수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의사들을 많이 돌린 거죠 부려먹은 거죠 우리나라 의사들이 세계 최고의 의료체계를 만들어오면서 얼마나 빼를 갈아 넣는 희생을 해온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는 그냥 악마로 만들어버린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였다 들었다시피 이 통계는 엄청나게 중요한 통계거든요 이게 한국 의료실태를 파악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병원당 고용된 의사수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1인당 담당 병상수 이게 여러분들 한국의 지금 전공의 근로조건이나 대부분 의사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여러분들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의 마지막 주제 의료현장 보건복지부 고위관리들은 이제 수습은 해야 되고 상황은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꼬여가고 하니까 그냥 대책을 계속 내놓는 거죠 그것도 의사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그게 가장 큰 대책이 바로 전문의 중심병원 PA 중심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질환 중심병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몇 개월 만에 1년에 이렇게 달성될 수 없는 거죠 PA 간호사 중심으로 바뀌는 상급종합병원 의협은 반발 병원은 간망 급격한 전문의 중심병원 개편 상급종합병원 줄도산 우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거든요 핵심은 뭔가 아니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일반 병상 규모를 줄이고 중증질환자가 필요한 병상을 더 늘리고 그게 다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의가 비싸니까 많이 고용할 수 없으니까 환자 수를 줄여라 그래서 중증질환 병원이라는 걸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대학병원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실시가 되는 겁니다 왜 조급하냐 사태는 여러분들 봉합을 해야 되는데 달리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미봉책으로 가려야 되니까 그걸 숨겨야 되니까 숨기기 위해서 전문의 중심병원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뭔가 하니까 중증질환 중심병원 그러니까 계속 사태가 꼬이는 겁니다 계속 사태가 시간을 두고 5년 10년 계획을 가고 점진적으로 숙가를 정상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 훈련 프로그램 도입 및 업무 효율화 지원 저는 이것이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5년 10년 준비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료들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실효성 없는 임기응병식 땜빡질 등책이다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 양성하는데 그의 혁심인 전공의를 비전문인력인 것처럼 호도하고 간호사를 숙련 전문인 양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전공의 공백으로 환자 수용이 어려워지자 병상을 줄이고 그만큼 중증 환자 비율을 늘려 간호사를 치료하겠다는 속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편법인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의사가 아니고 의료원이 아니지만 내가 볼 때도 그냥 땜빵질을 하는 겁니다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간 뒤에 그걸 가려야 되니까 전문의 중심 병원을 포장해 가지고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을 가면 병상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환자가 줄어드니까 중증 질환 중심의 병원으로 일반 병실 줄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이러면서 일반 병상 하나를 만드는데 8억이 들어가 이러면 1500억 정도를 들여놨는데 200병상을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거짓말 숨기고 거짓말하면 거짓말 숨기고 거짓말하면 거짓말 숨기고 거짓말하면 거짓말 숨기고 계속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본인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늘려 중증 환자를 치료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발상 같아요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가 있고 전공의들 할 수 있는 고유 업무가 있는데 이걸 현장을 잘 모르는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그냥 짬뽕 짜파게티 뭡니까 라면 다 섞는 겁니다 의사 이야기 하나도 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의료계획특별위원회 이걸 결정한 특별위원회 의료계획은 없고 시민사회단체가 다 들어간 겁니다 의사들이 들어가서 봐야 될 거 아니면 전공의를 여기서 시민사회단체가 들어가 가지고 전공의 수련 그다음에 의료인력수급책에 이런 걸 다 다루는 겁니다 완전히 뭔가 하니까 제가 심한 말 하면 안 되니까 엉망진창인 겁니다 전공의 공백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실효성 없는 임기응병식 대책만 잔뜩 내놓고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병원 경영진들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의 간호사령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들면 관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이제 간당간당하게 여러분들 외래 진로의 의존해가 돌아가는데 수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또 이렇게 쇼크가 오는 겁니다 비상경영체제가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급격한 병원 구조전환은 재정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기회로 삼아서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전환하고 전공의 빈자리를 전문의와 진로지원 간호사 등의 인력으로 대체하겠다 중증질환을 기존 50%에 60%가 확대하겠다 물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중심으로 점점 나아가야 됩니다 5년 10년 두고 그걸 그냥 구조기획을 갑자기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함께 여러분들 1500억 주겠다는 생각도 없이 일반 100동 200동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브란스 몇 동 줄여라 그럼 돈은? 돈은 다음에 생각해보고 이런 겁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급격한 구조기획은 의료기관 줄 도산을 야기할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A씨는 최근 여의도 성모병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병상축소 등 구조조원에서 들어간 등 대학병원의 재정상태는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선지급과 비상경영체제 지원금 등에도 폐원을 맡기는 시간 부족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나오셔가지고 2000명 빼고 다 들어주겠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상황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A씨가 일반지는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전문지만 보도한 겁니다 최근 여의도 성모병원의 경영단은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받고 있는데 근보지정 선지급 같은 게 다 땜방지기라는 겁니다 폐원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줄도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여의도 성모병원뿐만 아니라 세브란사 경의의 의료는 사립병원 대다수는 경영단을 이기지 못하고 진로축소 및 병동폐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이 이탈이 장기화되며 수술은 대폭 축소하고 외래 진로는 지난 2월 3월에 비해 꾸준히 늘려가며 그나마 병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외래 진로와 병상마저 축소하는 병원들은 구조 전환 안정화 이전에 병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수술이 줄어드니까 수입이 감소하고 외래 진로를 가지고 간신지름 지탱하고 있는데 외래 진로도 줄여라 일반 병상도 줄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는 관료들이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통제 방식이 익숙한지 숫가를 조정해서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에 이루어지리도록 하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전문의 중심병원 개편은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의료인력 배출과 국민의 의료수급 조적 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해야 됩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 수리 문제와 함께 전문의 중심병원을 발표했니 이것은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긴급하게 생각해낸 대책에 불과합니다 전부가 다 땜방질을 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앞으로 어렵게 만들지 참 걱정이네요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야기죠 의사 이야기만 듣지 말고 간호사분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방법이 나옵니다 서울 사립대 병원 간호사분이십니다 입원은 제한하고 진로가 지연되고 암에 걸려도 수술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은 코로나 이전과 똑같습니다 수술 일정이 안 잡히는 겁니다 언급환자들은 언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꾸준히 치료받아야 될 중증 환자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은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익촉적발의 위기상황입니다 의사 공백으로 인한 업무 과정은 물론이고 원치 않는 휴가 휴직 사용 등 심지어 임금 및 인력구조 조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의사들이 수술 같은 게 진행이 안 되니까 무급효과 같은 걸 막 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의사분의 이야기하는 간호사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환자들 항암제 치료를 받는 암환자분이 계셨는데 치료를 끝내고 집에 가는 도중에 계단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로를 보았고 팔이 골절돼 수술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레지던트가 없어 빨라야 10월에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환자는 수술을 위해 다른 병원을 돌아다녀야 했고 수술 이후에 회복 도중 항암제를 맞는 날짜가 되면 또다시 병원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의정 갈등 사태가 없었다면 당장 수술을 진행했을 것이고 항암제를 맞는 시기가 되면 담당가와 협찬해서 편안하게 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입원 사태로 환자가 감당해야 될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베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도 매 한 가지입니다 외래 진로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무겁 휴가나 휴직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올해 연차 16개 중 벌써 12개를 사용했습니다 의정 갈등 사태가 불러온 불합리한 폭탄입니다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병원 입장에서 병동 간호사들은 진로 지원 간호사를 내볼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각 부서에 있던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 PA 피지션 어시스턴드 진로지원 임무를 하게 됐습니다 교수들은 PA가 전공의처럼 일해주기를 바라지만 PA 간호사는 전공의가 아닙니다 어떤 업무까지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공부해야 될 것에 산더미입니다 기대만큼 안 되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낙인이 되어 점점 위축되어 결국에는 상처를 입고 퇴사를 하거나 이전에 있던 부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서로 다시 가고 싶은데 이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그게 어려운 거죠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공의 수준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간호사분의 입장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러만 가는 교수들의 갑질 이거는 전공의들이 부재로 교수들의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성 피로가 쌓이고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며 담당 교수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데 보고하기가 두렵습니다 환자에게 어떤 일도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의사에게 환자 보고를 하면 교수들이 대답은 어쩌라고 그런 간단한 것은 노티파이 알리지 말고 내가 여태 놀고 있는 줄 아세요 저도 바쁘다고요 오전에 수술하고 오후에 외래 보고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등의 대답을 권유 교수들이 엄청나게 피곤하다는 겁니다 간호사분을 통해서 지금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자료입니다 간호사분들이 지금 간호사분 입장에서 대학병원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수들이 신경이 얼마 넘게 날카로워 있다는 겁니다 오전에 수술하고 오후에 외래 보고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런 걸 보고합니까 이렇게 뭡니까 그냥 민감하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쏘는 겁니다 간호사분들한테 간호사분들이 또 상처를 받는 거죠 담당 교수에게 담당 환자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왜 늘 간호사들만 죄인으로 지급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재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의료 재난이 방치돼서 안 됩니다 병원 노동자들의 생계와 노동 강도 강화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환자를 방치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한 매체에 장기화된 전공의 공백 예민해진 교수들 위축되는 간호사들 서울 사립대 병원 한 간호사분이 기구한 겁니다 의사분들이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정부가 지금 전문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산수가 안 됩니까 전공의가 배출이 안 되는데 전문의 중심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전공이 있어야 매년 전문의가 3천명 배출이 될 건데 1만 7천명이라면 전공이 들어간 7천명을 사적하고 이러면 5천명은 자리를 떠난 상태니까 매년 3천명이 나와야 될 전문의가 300에서 500명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전문의 배출이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까지 전공이 전문의 숫자가 10분의 1로 줄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전공의를 하고 싶은 의대생들은 그럼 어디 가서 수련 받습니까 제발 공부 좀 하고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께서 그리고 또 편법을 쓰는 겁니다 2차 진료기간 심지어는 1차 진료기간까지 협진이라는 명문으로 수련일을 보내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정신이 나간 겁니다 다들 수련지 여러분들 퀄리티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냥 때우는 겁니다 협진 뭐 협력지관 들어가고 여러분들 함께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지고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학문이자 세상의 이치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근거 없는 배움 생각조차 없는 오만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식하다고 이렇게까지 용감할 수 있는 정말 기가 찰로릇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라는 것은 지적 겸손함입니다 내가 잘 모릅니다 그 분야는 거기서 모두 보수주의가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좌파하고 다른 것은 급격한 계획을 어마어마하게 정화하는 겁니다 왜 내가 잘 모르니까 급격한 계획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모든 여러분들 진정한 보수의 출발점은 지적 겸손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분야에서 그 분야는 거기에 오랫동안 종사해 오신 분들이 참 잘 압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여러분들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너무나 비극적인 겁니다 무식함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를 이 정부는 필수의로 지방의로를 위해 계획한다더니 계획을커녕 대혼란을 자처하고 이 혼란을 위해 또 수많은 후속 조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의료 시스템을 더욱더 헝큐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문제 결국 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나라 의료계는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고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료 생태계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떠들고쳐가지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필요하면 제4차 의료기관으로 성격하겠다 전문의 중심병원, PA 간호사 중심병원 그렇게 어떻게 떠들고칩니까 완전히 스탈린식이에요 사고가 이제 교수분들 많이 떠나고 하면 두 손 두 발 들 겁니다 세상 우습게 알면 다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정부의 계획이 자영업자 사업계획보다 못하다는 생각과 대안 없는 현장성 없는 계획으로 일관하는 후진 계획이 계속해서 나옵니까 이게 인문계 최고의 머리 중 하나란 행정고시와 기술고시, 사법고시 출신들이 하는 게 맞습니까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못합니다 한마디로 일하기야 싫네요 그냥 사직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퇴직금들 보고 부끄럽습니다 이번에 저도 대한민국 고위관료들이 여러분들 실력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낙담했습니다 이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개입을 더 많이 할 건데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나라 여러분들은 5천 명씩 1년의 의사가 쏟아져 나온다 인구수는 계속 여러분들 줄어든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일반병 현역은 수년에 걸쳐 복무기간을 단축해서 육군이 18개월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병장이 이제 200만 원 넘는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군의관이나 공보위는 무슨 일인지 복무기간이 전혀 줄어져 않고 수십 년간 38개월 37개월 근무합니다 급여는 좀 올라온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복무할 당시 대학 시절 교륜 수업으로 인한 몇 달간 복무 단축도 의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약 두 달간 훈련과 실습기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군의관은 36개월 정식 근무 두 달 훈련 38개월 오지게 이런 국가에 갖다 받자 된 겁니다 풀로 채우다 보니 38개월 되었습니다 그 당시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거죠 아무도 고쳐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국민을 보호를 못하는 겁니다 나라는 일반 평사병도 보호해 줘야 되고 군의관도 함께 보호해 줘야 되고 의사도 보호해야 되고 환자도 보호해야 되지만 간호사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국가의 책무지 않습니까 사병을 18개월 줄이는데 군의관은 여러분들 38개월 공부일은 37개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젊은 사람을 약탈할 수 있냐 북쪽도 징글징글하지만 남쪽도 그렇게 이런 호의적인 게 아닌 겁니다 관이 민을 대하는 태도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그냥 세금 뜯을 국리를 하는 것이 그냥 관이고 정치 권력이라고 봅니다 제 눈에는 국민들이 노후가 부서지든 관계없고 그냥 오지게 이런 틈만 나면 뭡니까 그냥 세금 때려가지고 건강보험료 때려가지고 돈 빼앗는 겁니다 항상 국민들은 피해의식이 있는 겁니다 조선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덜 뜯길 건지인가 그것만 고민하는 겁니다 조선조는 떠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조선조는 그냥 지껏 가는 것이 간도점도 가는 겁니다 지금은 클릭까지 돈이 다 떠날 수 있고 사람도 떠날 수 있잖아 포르투갈도 갈 수 있고 여러분들 싱가폴도 갈 수 있고 필요하면 뭡니까 말레이자도 갈 수 있고 필요하면 파나마도 갈 수 있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 뭡니까 북미 캐나다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사람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조선시대는 간도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부려먹고 먹게 약 달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에 엉망진창이니까 전부 돈이 다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백성을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귀하게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보수라는 것은 모든 출발점이 제가 잘 모릅니다 지적 겸손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천천히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자인 겁니다 의료사태에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위관리들이나 대통령을 보게 되면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없구나 하는 그런 한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의사보다 똑똑합니다 내가 보건복지부 관리를 30년 했거든요 의사들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편때가 여러분들 계획 세워가지고 전문의 중심병원 PA 중심병원 중증질환 중심병원 그렇게 해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5년 너무 깁니다 3개월 안에 마쳐야 됩니다 그런 식인 겁니다 치명적 자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체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제발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뭘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 30년 40년을 대학 교수하시는 분하고 의대 교수하는 분하고 내과 교훈 이야기를 안 듣겠다 박민수가 그렇게 똑똑하냐 이야기죠 조기용이가 똑똑하냐 물론 똑똑했겠죠 그때는 다 서울대를 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30년 흘렸습니다 현장을 뭘 하나도 모르는데 뭐가 그렇게 똑똑하냐 이야기죠 당신들 국민들이 주는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자 국민들 귀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게 의사든 간호사든 전공이든 의대생이든 간에 그런데 내 눈에는 당신들이 진짜 뭡니까 국민들 개떡처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개떡처럼 보고 있다는 게 내 눈에 너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방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이야기할 때 격한 표현을 쓰거나 하대하는 표현을 쓴 적은 거의 없어요 의견이 다르지만 당신이 직책에 대한 존경은 내가 항상 하는 겁니다 국민들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의대 교수들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왜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사니까 의대생도 마찬가지고 전공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척은 지심을 갖게 되면 따뜻한 정책이 나올 것이고 한 번 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할 건데 도저히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광고 간단한 하나 드리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제가 김동주 박사 실생의 역작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도 보시고 또 책도 읽으시고 하시면 한 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